예 오늘 목갈치구요 위에는 3g가 넘습니다 속시간은 3g 정도 됩니다 오늘은 갈치가 가격이 비싸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3kg씩 담아서 구매할게요 구미 3kg로 나눴습니다. 저걸 재갖고 구미구요 10mm, 11mm, 12mm, 13mm, 3kg에요 풀치 입니다. 푸지판 왔다갔다 하구요 한 상자 9.5kg 구요 마리수는 50마리 좀 안되는 것도 있고 50마리 넘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굵은 씨알은 조림하시고 잔 씨알은 젓갈로 담아 드시구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1차 판매는 목갈치하고 풀치구요 잠시 이후에 점심쯤 안강망 칠석참조기 하고 유장망 140미 참조기 그 다음에 파조기 그리고 40미 병어 획광병어 등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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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